쇼트트랙 박지원과 황대원이 세계선수권에 이어 국가대표 선발전 500m 중결승 경기에서 또 충돌하면서 박지원이 조체하위를 기록했는데요. 이번까지 둘의 악연은 네번째인데요. 지난 5일부터 2024, 2025시즌 대한민국 쇼트트랙 국가대표 1차 선발대회가 시작되며 6일 열린 남자부 500m 중결승에서 박지원과 황대원이 공교롭게도 같은 조에 편성됐는데요. 영상을 보면 출발과 동시에 선두다툼을 하던 박지원이 중심을 잃으면서 뒤따르던 황대원이 부딪혀 넘어졌는데요. 첫 코너를 돌기 전 충돌이어서 재경기가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첫 바퀴에서 두 선수가 레이스 도중 부딪혔습니다. 황대원이 콕선주로에서 인코스를 파고드는 과정에서 박지원이 균형을 잃고 휘청이며 펜스까지 밀려났던 상황입니다. 황대원은 2위로 결승에 진출했으며 박지원은 최하위로 결승선을 통과해 탈락했습니다. 이후 주심은 해당 장면에 관해 페널티를 부여하진 않았는데요. 해당 영상은 sns 등에 퍼지며 많은 팬을 분노하게 하였습니다. 황대원은 지난해 10월 국제빙상경기연맹 월드컵 1차 대회 남자 1000m 2차 레이스에서 박지원을 밀어 옐로카드를 받고 실격 처리가 되었고 지난 3월 17일 isu 세계선수권대회 남자 1500m 결승, 이튿날 남자 1000m 결승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나와 이를 지켜본 많은 국민으로부터 원성을 샀는데요. 결국 박지원은 3경기 모두 매달 획득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황대원은 당시 빙상연맹을 통해 고의적이고 팀킬이라는 우려가 나온 것에 대해 쇼트트랙을 아끼고 사랑해주시는 팬 여러분은 물론 동료 선수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드려 죄송하다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자체 조사를 통해 황대원에게 고의성이 있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던 상황입니다. 해당 경기 충돌 영상을 분석하고 관련 선수 및 국가대표 지도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다고 하는데요. 고의성은 전혀 없었으며 팀킬을 하려는 의도 또한 전혀 없음을 확인했다라며 세계 최고 수준의 기량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선수간의 충돌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나 기록이 아닌 개인간의 순위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는 쇼트트랙 종목 특성상 선수간의 충돌은 우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요소라며 충돌 역시 그 연장선에 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황대원은 이미 국제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하여 군면제가 된 상황에서 박지원은 세계선수권에서 개인전 금메달을 따지 못해 차기 시즌 국가대표 자동선발 자격을 잃었는데요. 아직 병역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박지원에게 이번 선발전은 무척 중요한데요. 2023-2024 ISU 월드컵 시리즈 세계 랭킹 1위인 박지원은 차기 시즌 국가대표로 선발되지 못하면 병역 의무로 인해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단패초 동계올림픽 출전이 불투명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병역 혜택을 받은 황대원은 차기 시즌 국가대표 선발과 관계없이 올림픽 출전이 가능합니다. 박지원은 7일 열리는 천미터에서 만회를 노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둘의 악연은 언제 끝날까요? 정말 한간에 떠도는 파벌스로 인해 그런 걸까요? 황대원은 린샤오진 한국명 임효준과의 성인으로 무죄사건부터 시작해 박지원까지 논란의 중심에 서있네요.